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천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운거 이거는 간장 그리고 집에서 보내주신 김치 잘 먹겠습니다 별거는 소스 아니요 매운을 먹기 위해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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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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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어울리다 너무 잘어울리는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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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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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